10시 13분 이게 아까 다락농선 3거리에서 갈라지는 길이고요 겨울풍광으로서 찍을만해서 카메라를 꺼내들었다가 워낙 등성적이 많아서 포기하고 다시 또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경치가 좋아서요 물론 지금은 겨울이라서 봄이나 여름 가을에 그러한 아름다움과는 좀 다른 좀 쓸쓸한 근데 뭐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사람도 많아서 그런지 뭐 그렇게까지 쓸쓸하지도 않네요 근데 또 보니까 여긴 높이 올라가는데가 아니라서 그냥 한번 요러한 풍광들을 눈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온 산에 이렇게 그 내내 낙엽이 덮여 있었던가 가물가물 겁니다 옛날에는 안그랬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산에 또 자주 오진 않았으니까 좀 뭐 달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여기서 이제 그 도봉산역에서 도봉산역에서 도봉산 올라가는 가장 주요 입구죠 이제 그쪽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완전히 내려간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또 또 미국으로 향상으로 많이 날 준비 되죠 일단 이제 옆에 계산은 그거를 연주하고 그런거죠 참 저요음 조용 조용하다고 해야 할 등산로였는데 한순간 사람들이 헤멀려와가지고 약간 살기가 잦다가 다시 좀 잦아 들었습니다 뭐 하니 그 한무대기 사람들이 거의 일행이 안나 보다 원래는 제 4차에서 여기까지 걸으려고 했던 건데 오후 일정 구례를 받는 통에 단축을 했던 것을 이제서야 완수를 해갑니다 여기를 좀 걸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역시 주요 코스라서 그런지 등상객들이 참 많네요 그만하겠습니다